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노래가락 시리즈로 오늘 배우실 노래는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 달어 삼신산 불로처를 여기저기 심어다가 놓고 북당에 학발 양치는 모시오다가 연년익수 이거 요 가사를 배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량수각은 한량없이 길이길이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 달어 삼신산 불로처를 여기 삼신산은 뭐냐면 중국 고대 신화의 신산을 말하는데 영주산, 복내산, 방장산 이 세 산을 삼신산이라 그래요 세 산이죠. 이거를 삼신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북당은 한 집안의 주부가 거쳐하는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혹은 이제 남의 어머니를 이렇게 높여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왕치는 연년익수는 오래오래 이렇게 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연년익수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 달어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 달어 무량수를 여기저기 심어 넣고 북당에 합발 양친을 모시오다가 연년익수 북당에 합발 양친을 모시오다가 연년익수 이거는 58855로 시작돼서 58855, 58855로 끝나는 거예요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무량수가 집을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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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코 여기 부분이 시금새가 코 집을 짓 여섯 번째 박자에서부터 코 무량수가 집을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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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무강 현판파로. 시작. 만수무강 현판파로. 이게 마지막에 5박은 어 만 5박인데 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이제 소리를 줄이죠. 만수무강 여기 8박인데 만수무강 이렇게 돼요. 현판파로. 시작. 만수무강 현판파로. 그렇죠. 만수무강 현판파로. 시작. 만수무강 현판파로. 삼신산 불러 저를. 시작. 삼신산 불러 저를. 그렇죠. 삼신산 5박 불러 저를. 늘. 늘. 이 되는 거야. 늘 쓸 때는 늘 이렇게 했지만 늘다가 해가지고 늘 이렇게 되죠. 불러 저를. 시작. 삼신산 불러 저를. 그렇죠. 여기 저기. 시작. 여기 저기. 그렇죠. 심어 놓고. 심어 놓고. 삼신산 불러 저를. 그렇죠. 삼신산 불러 저를. 여기 저기. 심어 놓고. 시작. 삼신산 불러 저를. 여기 저기. 심어 놓고. 북당의 학발 양친을. 시작. 북당의 학발 양친을. 북당의 학발 양. 양에서 양친을. 이렇게 되죠. 북당의 학발 양친을. 시작. 북당의 학발 양친을. 북당의 학발 양친을. 모시워 다가. 시작. 모시워 다가. 그렇죠. 모시워 다가. 시작. 모시워 다가. 시작. 유명해eksk. 유명해요. 유명해eksk. 연 연이. 유명해. 곳. 등장의 학발värls. 두명이파 Bien로 Franz carnage. 국방의 낙발량 진을 오시오다 가던 여닉수 잘하셨어요. 그러면 첨서부터 연결해서 해볼까요? 무량수각 시작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형판다로 삼신산 풀로철을 여기저기 심어 놓고 국방의 낙발량 진을 오시오다 가던 여닉수 끝까지 어어 하지 말라니까 마지막 북당의 시작 북당의 악발량 진을 오시오다 가던 여닉수 이렇게 해서 노래가랑 무량수각 집을 짓고 이 가사를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산첩첩첨벙인대를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